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해안 절경 코끼리 달면 에트르타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프랑스 노르만기의 작은 바닷가 마을 에트르타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적한 어촌에 불과했던 에트르타는 많은 예술가들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림 같은 풍경을 가진 에트르타는 세계 유명 화가들의 작품 풍경으로 사용됐다. 많은 이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킨 에트르타는 파리에서 차로 이동하면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어 파리 근교 여행지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에트르타에서 꼭 봐야하는 명물 코끼리 바위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절경이다. 정면에서 바라본 절벽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코끼리와 무척이나 닮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해안 절경 에트르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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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ist